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김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랜만에 캐스트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만나 뵙게 되었네요. 오늘 이 시점, 9월 평가원이 딱 일주일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2024학년도 사관학교 기출 생각집을 전부 다 완강한 이후에 그래도 이제 9월 평가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한두 마디 같이 한번 이야기하면서 소소한 이야깃거리를 같이 한번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에 가볍게 캐스트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어요. 이게 제가 캐스트를 그렇게 자주 찍는 편이 아니기는 한데 항상 올릴 때마다 여러 친구들이 선생님 캐스트 좀 많이 올려주세요 라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좀 열심히 좀 찍어보려고 할게요. 그렇지만 뭐 할 얘기가 당연히 많게 하겠지만 이제 오늘도 짧게 이야기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공부하는 거 당연히 아니고 9월 평가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소하게 조금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바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름은 마음훈련이라고 좀 잡아놨는데 멘탈 잘 잡으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거고 잠깐 TMI인데 얘들아 여기 이제 네잎글로버 우리 행운을 뜻하는 네잎글로버가 있긴 한데 가끔 이제 현장에서요. 저한테 사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제 책을 가져오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항상 제가 응원하는 문구들을 쭉 써주는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 그림을 요청할 때가 있단 말이야.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가장 싫어했던 과목 중 하나가 미술이란 말이야. 선생님이 항상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그려야지 라는 생각은 잘 있는데 실제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이 칠판에 그리는 그림들을 보면 그렇게 뭐 그리는 편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래.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선생님 어떤 친구가 사인을 받고 나서 네잎글로버 좀 그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순간 네잎글로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뇌정지가 됐던 그래서 뭐 네잎글로버 글려주세요 토끼를 그려주세요 올해가 토끼의 해니까 뭐 여러가지 그려주세요 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네잎글로버 그래서 얘들아 우리 준비한 자에게 행운이 깃들 수 있기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첫번째 얘들아 우리 9월 평가원 관련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첫번째 올해의 9월 평가원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 맞지? 실제로 평가원에서 우리 친구들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별할까? 난도를 어떻게 조정해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낯설게 만들 수 있을까? 라는 것들을 너희들이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이 된단 말이야. 그 과정에서 첫번째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 얘들아 문항별로 너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있을 건데 제발 좀 버리자 첫번째야 문항별로 갖고 있는 고정관념 버리자라는 건 일단은 우리가 실제로 수학의 국한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객관식에서 14, 15 어려울 거야 그리고 단답형에서 20, 20이 어려울 거야 선택과목 가면 30번 가장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 하에 내가 만약에 어떤 점수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래 이 번호 때는 내가 전략적으로 버리고 간다 라는 생각 하에 아예 시험지에서 보지도 않고 그냥 그 시험을 끝내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절대로 안 된다 이건 얘들아 이번 6월 평가원에서도 우리가 한번 경험한 바가 있잖아요 미적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실제로 우리 선택과목에서 쉬었던 문제 중 하나가 30번이란 말이야 30번 쉬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이유는요 30번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름이 30번이잖아 위치가 30번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야 어렵겠지라는 생각하에 아예 도전조차 안 한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다구요 그런데 실제로 얘들아 단답형 문제가 객관식보다 충분히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 하셔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 막힌다? 넘어가 그리고 단답형에서 충분히 풀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주셔야 된다 알았지? 그래서 무당별 고정관념 무조건 버려주시고요 여기에서 꼭 당부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생각해봐 실제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뭐냐면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맞춘다라는 거 얘들아 당연히 좋을 수 있지 그런데 그러한 운은요 수능 때 씁시다 실제로 우리 시험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뭐냐면 모르는 걸 찍어서 맞추고 나오는 것보다 내가 틀리면 안 되는 문제 다시 풀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서 다 맞추고 나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제가 앞부분에서 풀었는데 검토를 못해서 계산 실수로 틀렸어요 또는요 선생님 제가 문제를 풀다가 앞부분에서 막혀질 시간을 너무 오래 써서 뒷문제를 보지도 못했는데 뒷문제가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어요 시험 딱 끝나고 나니까 풀고 나니까 너무나도 쉽던데요 이런 친구들도 무지 많다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일단은 풀 수 있는 문제 제대로 다 풀고 나오는 게 첫 번째 목표 그러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1번부터 30번까지 모든 문제 경험하고 나오자 무슨 소리야 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문제를 경험한다라는 게 1번부터 30번까지 진짜로 내가 다 풀고 나온다 당연히 그러면 좋죠 그치만 내가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시간이 없어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아예 보지도 못했어 라는 게 안 나오도록 하자는 거야 알았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 중 하나가 뭐냐면 앞부분에서 막힐 수 있어요 앞부분에서 막히면 무조건 뭐한다? 넘어간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마인드 괄호 그냥 2번이라고 쓰도록 할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은 두 번째 모르면 넘어가자 제발 좀 그런데 얘들아 이건 이제 매번 너희들한테 강조 강조 강조해도 실제로 너희가 그냥 들을 때는 야 당연히 모르면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겠지만요 실전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문제예요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왜 모르는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쭉 해보면 너희들이 막히는 문제가 21, 22 당연히 얘들아 이런 부분도 막힐 수 있지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 21번, 22번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꼭 풀어봐 라고 해도 그냥 프리패스하고 안 풀고 넘어가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 그런 문제들은 왜 잘 넘어가? 라고 생각하면 지금 제가 시간을 투자해도 잘 못 풀 것 같아서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모르면 넘어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문제가 앞에 있는 문제들이야 예를 들어서 8번, 7번 같은 3점짜리 또는 9번, 10번, 11번 같은 4점의 초반부 문제 이런 문제들도 여기랑 이제 같이 국한된 개념인데 문항별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니까 얘들아 3점짜리 무조건 다 잘 풀려야 돼? 4점 초반부 문제 무조건 다 쉬워져야 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충분히 막힐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르면 넘어가자 라는 이 안에는 얘들아 내가 앞부분 문제, 그러니까 3점짜리 또는 4점 초반부 있잖아 이 문제들 또한 뭐 할 수 있다? 막힐 수 있다 잘 봐봐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힐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게 첫 번째야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 내가 막힌다고 해서 틀리라는 게 아니잖아 잠깐 막혀 그러면 일단 넘어가 그리고 풀 수 있는 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넘어와서 다시 풀어봐 그러면 충분히 잘 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근데 문제가 뭐야?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계속 그 문제만 보고 있으니까 새로운 풀의도 안 보여 그리고 내가 틀린 점도 못 찾아 시간을 시간대로 쓰고 답은 못 내 그게 이제 총체적 난국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앞부분 문제 충분히 막힐 수 있다 인정하고 넘어가는 연습 게다가 얘들아 앞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부분 문제는 그래도 도전을 조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몇 줄을 쭉 써 그런 다음에 못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이 생각을 해 선생님 한두 단계만 넘어가면 내가 그래서 한두 단계만 더 풀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한두 단계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여기서 미련을 못 버려 그리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생각해봐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가능한데 첫 번째 케이스 분류 한 번만 해볼까요? 이게 잘못된 이유 중 하나는 첫 번째 한두 단계만 넘어가면 이라는 가정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어 한두 단계만 넘어가면 이라는 가정이 잘못됐을 수 있다는 이유는 너희가 푼 이 풀이가 잘된 풀이라는 보장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얘들아 내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진짜로 이게 잘된 풀일 수도 있겠지만 아예 이상한 풀이 였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문제만 계속 보면서 여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 내가 잘못 풀었다라는 인식 자체를 못해버려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쏘고 한두 단계가 아니고 아예 잘못된 건데 총체적 난국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이 부분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얘들아 내가 이거 잘 품풀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한두 단계가 생각이 안 나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런 경험은 많이 해본 적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요 실전에서는 답을 못 냈는데 5회 말 딱 내고 나니까 또는 쌤 해설 강의를 듣기 전에 제가 스스로 다시 풀려고 하니까 거의 5분 만에 풀렸어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얘들아 내가 이 문제를 막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내가 틀린 점 또는 새롭게 봐야 되는 관점들이 잘 안 보이다가 잠깐 머릿속을 리프레시하고 이 문제를 새롭게 다시 보면요 아까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이 갑자기 보이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을 얘들아 실전에서 스스로 구현을 해보자는 거야 새롭게 이 문제를 바라보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일단 이 문제 여기서 막히지 막히면 일단 넘어가 그리고 다른 문제 쭉 풀어 다른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넘어오자고 다시 한번 넘어오면 아까는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관점들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막히면 넘어간다 네 한 가지만 더 쌤 그러면 몇 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넘어간다라는 것들을 잡아야 될까요? 라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꼭 몇 분 이내에 풀어야 된다라는 기준을 잡기보다는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 문제를 풀다가 막히잖아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그 막히는 순간을 기준으로 해서요 최대 5분 이상 넘기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막 5분을 무조건 재라라는 게 아니야 긴 시간 고민하지 말라고 그래서 막히는 순간 5분 이상 고민하지 않는다 잘 봐 이 정도 마인드를 갖자 막히지 그러면 일단 내가 쭉 쓴 풀이를 다시 한 번 봐봐 그리고 틀린 풀이가 없는지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안 쓴 조건 없는지 내가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지 한 번만 고민해보고 풀리면 그대로 푸시고 안 풀리면 미련 갖지 말고 넘어가 넘어간다고 해서 안 풀겠다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끝나고 다시 한 번 풀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선생님 조교 중에 수능에서 잘 본 친구 중 한 명은요 어떻게 푼 친구들도 당연히 있냐면 1번부터 30번까지 쭉 순서대로 푸는 과정에서 당연히 안 풀리는 문제가 있겠죠 과감히 넘어가세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다시 넘어와 앞으로 넘어와서 안 풀렸던 문제들을 다시 도전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안 풀렸던 문제들을 다시 도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어? 풀렸어 그런데 또 도전해도 안 풀려 그럼 얘기도 고민하지 마 5분 이상 넘기지 말고 일단 넘겨 또 다시 안 풀려 넘겨 그리고 한두 문제 풀리겠지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와 그리고 아까 또다시 풀지 못했던 문제들 다시 도전해 계속 도전하면서 5분 이상 고민하지 않고 한 두 번 세 번 이상을 이 시험지에서 새롭게 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겠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이더라 막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인정하되 여기서 얘들아 멘탈 무너지면 안 돼 실제로 얘들아 이 퀘스트를 위해서 선생님이 시험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선생님이 컬렉션 모의고사야 시험장에서 나만 시험을 보는 게 아니잖아 주변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같이 보고 내가 이 시험에 집중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초반부에는 주변 막 소음이나 환경 같은 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친구들이 가끔 앞부분에서 막혀 7번, 8번 이 부분에서 내가 막혔어 야씨 어떻게 풀지? 계속 풀고 있는데 옆 친구들 시험지 소리가 사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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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실제로 얘들아 나만 어려운 거 아닐 수 있어 내가 막혔다고 해도 다른 애들 충분히 막힐 수 있다고 선생님 옆 친구들 시험지 넘기던데 걔네들도 다 몰라서 넘기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서 시험에 임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을 푸는 과정에서는 내가 짱이다 라는 생각하에 내가 못 풀면 다른 애들도 못 풀겠지 라는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고 알았지? 막힐 수 있다 인정한다 대신에 어떻게든 나는 뭐 할 거니까 풀어낼 거니까 괜찮다 알았죠? 그래서 모르면 넘어가는 연습을 얘들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 9월 평가원을 통해서 무조건 경험하고 오셔야 된다 그래야 실제 수능에서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 이렇게 되도록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야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 우리가 실제로 선생님 이맘때 이제 선생님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 하나가 문제풀이 전략을 제가 어떻게 세워야 되죠? 그리고 그 풀이 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 먼저 풀까요? 그리고 몇 분 내에 풀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그런데 생각해봐 문제풀이 순서나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이러한 순서나 전략을 세우면 너희들한테 일괄적으로 드리지는 않아요 왜? 각자 상황에 따라 당연히 달라 내가 공통과목을 훨씬 더 잘 푸는지 선택을 먼저 잘 푸는지 이런 저런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이거는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잘 짜시면 돼 게다가 선생님 그러면 2, 3점짜리를 몇 분 내에 풀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있는데요 또한 얘들아 너무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집착하시면 안 돼 일단 이거는 선생님도 고3 때 어떤 마인드가 있었냐면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얘들아 여기는 수학 앞에는 1번부터 예를 들어 9번까지 몇 분 안에 풀어봐? 그러니까 A분 안에 풀어봐? 라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드렸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번 시험에서 내가 만약에 7번, 8번에서 막혔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조금 썼네? 시간을 조금 써서 모르면 넘어가라고는 했지만 한두 단계를 계속 내가 풀어가면서 결과적으로 풀기는 했어 그런데 내가 원래 구체적으로 생각한 시간보다 5분 정도가 오버됐다 생각해봐 5분 정도 오버됐다고 해서 이 시험 망한 거야? 절대로 그런 게 아니야 5분 오버됐으면 뒤쪽에서 5분을 세이브하시면 돼요 지금 저는 뒤쪽도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 가지고 이제 너무 이 시험 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뒤쪽에 쉬운 문제들이 있는 부분에서 내가 세이브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구체적인 시간을 딱 정해놓은 상태에서 5분이 딱 넘어가 버리면 사람이 이제 조급해진다 야씨 내가 이거 A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그런데 못 끝냈으니까 야 이번 시험 뒷부분도 어려울 텐데 이번 시험 망했다 생각하면서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조차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겠다 조급한 마음에 풀 수 있는 문제 다 틀려버리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있다고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다시 순서나 전략을 각자 상황에 따라 짜는 거 괜찮아 그치만 시간에 너무 집착하면서 그걸 가지고 나를 너무 옥죄지 말자고 이 정도 마인드만 가져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얘들아 막히면 뭐 한다? 5분 이상 고민하지 않고 넘어간다 따라 넘어가겠다라는 생각만 하시면 충분히 괜찮아 왔다 갔다 하면서 풀리겠다라는 생각이니까 알았지? 그래서 충분히 단답형보다도 객관식이 어려울 수도 있고 22번, 30번이 충분히 쉬울 수도 있고 그건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 시험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으니까 경험하고 오셔야 된다 알았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요 이제 얘들아 9월 평가는 각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올 거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그 이후에 의미 있는 피드백이 가능하다 그런데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해설강의 당연히 보겠죠 세임도 시험지 받자마자 열심히 풀고 나서 바로 해설강의를 당일부터 촬영할 예정이긴 하겠지만 해설강의는 웬만하면 그 당일에 별다른 고민 없이 강의를 단순히 듣는 거 비추다 다시 문제를 풀고 나서 너희가 막힌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막힌 지점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 지금 9월 정도 됐으면 그래도 각자 문제를 푼 양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샘 커리로 따지면 커넥션이든 컬렉션이든 컬렉션이든 더블 커넥션이든 기출 생각집이든 아이디어든 이 문제에서 내가 풀었는데 막혔어 그러면 스스로 어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뭐가 있었지 이랑 비슷한 기출의 아이디어가 뭐가 있었지라는 것들을 찾아봐 그리고 실제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어냈는데 이 문제는 내가 왜 안 풀리지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뚫어내지 그러한 고민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들으셔야 너희들이 훨씬 더 얻어갈 게 많이 있다는 거 알았지? 그래서 단순히 강의를 보는 건 얘들아 감상에 불과해 단순히 감상하지 마시고 너희들이 어디에서 막혔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김기현이 어떻게 뚫어내는지를 고민하는 지점을 갖고 강의를 듣자는 거 알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구할평가한 이후에 우리 마음훈련소라고 해서요 MLive 진행할 거예요 샘이 MBTI로서 극티거든? 극티? 극티지만 이제 샘 조교가 한 명 F인 척하는 T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샘은 어? 나 F일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는 하는데 이제 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극티라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상담이 필요한 부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우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MLive를 통해서 우리 9월 평가원 이후에 수능날까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까라는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는 거 알았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샘 제가 9월 평가원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또는 이제 수능날까지 어느 정도 남았는데요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걸 이야기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샘은 지금 이 시점 샘이 커리클럼 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컬렉션 모의고사 시즌 1 완강되어 있고요 시즌 2와 시즌 3가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서 샘의 아이디어, 기출 생각집, 커넥션, 커넥션, 아카이브, 합포 컬렉션, 더블 커넥션, 그리고 컬렉션의 퀄 모의고사까지 그 중간에 이제 우리는 뭐까지도 이야기가 되냐면 얘들아, 2024학년도 4관학교 기출 생각집 이 질문도 종종 있던데 선생님, 4관학교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또는 문제를 풀고는 싶은데 제가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많이 있는데요 당연히 얘들아,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4관학교 문제, 좋은 문제들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를요 제가 이 4관학교 기출 생각집 그 강의에 PDF 파일로 첨부를 해놨어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출력해서 문제 쭉 풀어낼 수 있고 모든 문항들에 대한 해설 강의까지 다 진행이 된다는 거 게다가 올해 시행된 4관학교 문제 또한요 공통과목 4점짜리에 대한 전문항 해설 강의 진행되어 있다 미리 말씀드리면 얘들아, 공통과목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니까요 우리가 수원 수트에 대해서 필요한 친구들 꼭 공부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다 알았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선생님 커리큘럼 열심히 따라오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매번 강조하는 거 얘들아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셔야 돼 앞쪽에 있는 부분에 계속 갇혀 있으시면 안 된다 알았지? 그러니까요 선생님의 커넥션이든, 커넥션 아카이브든 내가 종종 커넥션, 2024 커넥션을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도전하셔야 돼 그치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아카이브 먼저 하세요 알았죠? 그래서 아카이브와 2024 커넥션 그리고 더블 커넥션에 하프 컬렉션 거기에 컬렉션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실전 모의고사 연습이 필요하다 싶으면 퀄 모의고사든, 하프 컬렉션이든, 컬렉션이든 얘는 컬렉션이 이제 선택과목까지 전부 다 있는 풀 모의고사니까요 열심히 풀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 알았죠?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생각 앞으로 너희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거 무엇이다? 자신감이다 내가 어려우면 무조건 다른 애들 어려울 거야 라는 생각으로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무조건 다 풀고 나오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이번 9월 평가원 잘 보고 오자 알았지? 그래서 선생님도 정말로 응원하는 마음 같이 갖고 있으면서 선생님이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강의로서 강좌로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9월 평가원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고 우리는 9월 평가원 이후에 의미 있는 피드백을 해서 수능날 최고점 받을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좋아야 그래서 이번 시험지까지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얘들아 우리 시험 딱 보고 나서 시험지 딱 찍고 나올 수 있게 알았지? 열심히 잘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 퀘스트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 다른 강의에서 또다시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